머리가 진짜 이쁘게 나온다 맞아 너 어딨어? 깽다 깽다 진짜 예쁘다 색깔이 진짜 예쁘다 응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거 같아 어디야? 길을 잃은 분 응? 오 저거야? 아 이건 거 같아 아닌가? 그런 거 같긴 한데 아 근데 저도 같아 오늘은 지구를 찾아온 가게 오늘 지구를 찾아온 가게 오늘 지구를 찾아온 가게 오늘 지구를 찾아온 가게 다음날 이곳에 있는 가게 가게 뺏기 맛있어 맛있어 오우 뭐하냐 오늘의 두 가지 남은것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오늘의 뺏기 모든 멀리에 관한다면 더 맛있어 어? 클로즈라고? 아? 죄송한데.. 아과 너무 쉬운 것 같은데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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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배고프는 안주시키는 SUV 왜 안돼? 전중료들이 너무 좋아 어느새 눈을 그래서 딱 않네 배고프니까 이런게 너무 좋아요 하면 statistic 대게 뭐지? 그걸 배출 수 없잖아요 개는 다 먹고 오징어 촬영 중독님의 오랫동안 집사진의 오랫동안 집사진의 오랫동안 다진 마사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냥... 근데 말 안탕hole 진짜... 공기 한국국토정보공사 Ник 안좋게 전기 좀 식타하니까 남은 혼자 한 시간에 불편하네 그래서 막 밑에site 아침에 띄는 강아지 띄는 중 간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지한 강아지 띄는 중 이곳에 띄는 거고 으깨 아, 이거요. 저 이거요. 아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먹을 수 없지? 뭐하고 있어요? 전화 끓고 있는 타이밍에 입안이 더 재미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핫도그 마늘에 있는 타이밍에 마늘에 집중하는 타이밍에 한 번에 가게 될 거 같아요 마늘에 탈락을 가진 타이밍에 태어나도 피해가 난리다 전화가 난리다 고춧가루 금지 손자 바닐라 코리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